에일아트가 어떻게 보면 술 먹는 사람들한테 빠야. 먼저 선생님들하고 손님하고 옆에서 들어오면은 내가 들어오면 될까? 아니요, 진짜. 그러고 보이잖아, 환기하게 머리 잘라봐. 머리만 제대로 딱 올려줘도 사람이 기분 좋아지잖아. 일이라는 거는요,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첫 번째 목적은 자아 실현이란 말이에요. 내로내 안 들이면 취상렬. 안 지루한 거 아닌가요? 이걸 진지하게 공유하신다고요? 딱 하는 욕이 있거든. 어떤... 힘을 하고 내가 50만 원이 먹고 내가. 걱정 마세요. 괜찮아요. 괜찮아요. 감사합니다.